탐 뭐가 재밌냐? 알림평 위로 어! 큰일날뻔했다 나 3C고르퍼면서 오케이 뭐야? 미드제이스였는데? 깔끔해 깔끔했어 깔끔했어 너무 깔끔했어 본캐는 본캐는 돌리기 귀찮아서 둘이 본캐를 돌릴 이유가 있나요? 아 근데 이거 나오네 형 일단 뭐 1등은 찍고 해야지 할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아 좋아 우팀 개나이스 여러분 요거는 6초간 이동수적 증가가 20%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롬페이지 롬페이지에 여러분 두 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딱히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근데 뭐 한 5개 정도면 다 쓸 수 있긴 해요 곧 마스터라뇨 제가 마스터를 마스터를 가고싶어도 못 갑니다 아 ~! 탬 뭐 사냐? 탬 뭐 사? 도랑검이냐? 뭐야? 도랑검으로 간다 뭐라고? 뭐라그랬까? 완두콩? 완두콩 괜찮긴 한데 제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은 답해드리기가 좀 나 이거 클레드 처음 하는데 솔렉 1등 아 감사합니다 조만간 찍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클레드 처음 하면 진짜로 뭐야 데미지 왜 30밖에 안 돼? 아 민연에 되고 싶어구나 별로 음료수를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잠깐만 1렘 못 찍어? QG 1렘 못 찍지? 나 이거 문을 안 놓치나? 어 어 아 감사합니다 만원 야 왜 이렇게 짧아 이거 어이없네 아 도네이션으로 도네이션으로 통역하는 거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굿 아이디어인데 이틱 나올래? 뭐야 왜 이렇게 약해? 야 이거 E 쓴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못 뛰어? 훈이야? 그 E 쓰면은 E 맞춘 사람한테만 할 수 있어? 그렇구나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캐릭터가 스킬이 데미지도 없고 왜 이렇게 그거냐? 약하냐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뭐야 우리 팀 K 땄어? 야 리신 어딨어? 아 아이 스킬 익어야 되는데 시간도 안 주네 아이 럼블리 너무한데? 됐나요? 플래시 오케이 왜 썼지? 응 아 진짜 너무 재밌어 좀 다루게 재밌어 아 평타 개구나 야 이거 250인데? 서가리가? 뭐야 아 탱.. 뭐야 모션 왜 이렇게 클레드가 우리 이길걸 탱 뜨면 뗄수록 모션 왜 이렇게 찐따 같아 이거 뭐야 나 포션 있었어? 어이없네 이렇게 하는거구나 그렇구나 이거구나 알았어 변신 야 풍타 왜 이렇게 세짐 이거? 변신하니까 아니네 뭐야 왜 뚫었어 뭐야 왜 뚫었어 아 열광 때문에 AD가 올랐던거구나 오케이 월 열광 때문인데 템 뭐감? 아 왜이래 고드라에 고빙 안하자 고드라 고드라 아 고드라 간다고? 고드라 히드라 가야돼 그럼 완도콩 살걸 황했네 황했네 아 아 olly 어 클레드 스킬은 아는데 해 본 적이 없다 이거 이거 야 얘 뭐야 야 E 쓴 다음에 그러면 다른 쪽으로 못 도망가? 아니 E 쓴 다음에 다른데로 못 도망가냐고 무조건 도대체 밖에 안 돼? 뭐지? 와우 갓레드 내 CS 아 이거 충전형이었지 참 누가 그걸 까먹었었네 이 게임 왜 이기냐? 몰라 내가 자이라 원래 진짜 못하거든 근데 상대가 동호피해 궁궐이 생각보다 짧네 이게 아닌가? 이게 아닌가? 와 개 짧아 와 개 짧아 감사합니다 좀 있으면 1등인데 이렇게 응원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응 진짜 나 개 잘한다 서폭 가기 잘했어? 얘 뭐 그냥 라인 밀고 끝인데? 멤버에 만나니까 오케이 미드 죽었다 아니 미드 죽었으니까 내가 먹으면 돼 내가 왔는데 상품있어? 갑자기 누가 2킬 맞춰? 2킬 맞춰? 뭐 킬 맞춰? 됐어 이 정도면 로밍 성공이야 그치 나머지는 내가 먹어줄게 와 E 쿨 겁나 짧네 네 어 감사합니다 허풍이란 허풍.. 허풍이란요 야 E.. E 찍냐? W 찍냐? W.. W 됐구나 이거 나 CS 왜 이렇게 못 먹었냐? 헤르메스 갈까? 검이랑 체력 갈까? 헤르메스 갈까? 헤르메스 갈까? 그래 불클 가야? 불클 가면 불클을 먼저 가? 어 오케이 일단 탑을 솔로킬을 한번 따고 그 다음에 로밍 가자 파티키 모그 파티키 모그 야 럼블리텔 있어 럼블리텔 난 말했다 난 말했다 뭐했다 그렇지 진짜 집 잘한다 너 왜 이렇게 잘하지? 나 원래 이런 실력이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실력이 아니잖아 나 진짜 잘하면 맨날 10이 됐어 그니까 내가 내가 지금 정글러 다 불러서 그런거 아니야? 그런거? 퍼비 진짜 진짜 대잘 떨어져가지고 나 게임하기가 너무 편하긴 해 지금 제이스도 잡았거든 이미 이쪽으로 쓰면 병문도 모르고 당하죠 와 샤싹 쫄지 내가 이길거 같은데? 안그러냐? 내가 이길거 같은데? 안그러냐? 있지 안죽죠? 근데 왜 클레드 뽑았는데 럼블리 카운터를 하며 아니 아니 클레드가 카운터를 하며 근데 왜 럼블리 카운터 여기 테프 쓰겠죠? 야 이 미니언 뭐야 파업한다 와 이번엔 타워 옆에서 파업하네 아 닌타 깔까? 지금 미니언이 라이엇에다가 지금 퍽 그 항의하고 있는거잖아요 지금 노조도 혼자 만들었어 이거 바텀은 이렇게 원하는데 왜 CS가 지고있지? 미친게 뭐 어때서? 괜찮아 괜찮아 야 왜 이렇게 세 이거 야 나 왜 이 또 안썼어 아 폐삭 아 저 미니언 아직도 바보 아 나 잡은건데 이거 야 왜 이렇게 세 이거? 저 미니언은 살려줍시다 잡을거 같은데 원콤으로 저기요 저기요 대능충이라뇨 이 스케일을 이미 알고있어서 해본거나 다름없어요 Q 미니언 관통됨? 어허 탭 썼냐 럼블? 아 나 이거 그걸 몰랐네 탭 썼는지를 탭 없는거같은 탭 없는거 같은데 쳐도 되는거 맞죠? 어 미니언 죽였어 아 나도 모르게 아 게임의 폭력성 게임의 폭력성 어허 아 저거 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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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에 별자지 1000만원이야 짜자 1000만원이야 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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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걷는데 소리가 나 진짜 캐릭터 참 희한하네 왜 소리가 나냐고 걷는데 시끄럽게 선구 같네 아 내껀데 왜 먹을라 그래요 내 터렛인데 야 내 터렛이라고 뭐하냐 내꺼 아 진짜 다 먹어 그냥 아 와우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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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colorful 흫 한번 가자 한번 가자 여행을 떠나자 여행을 떠나자 뿅 싸다고 한 번 때려주고 딱 총 야 미안해 어디 어디 야 살려줘 무빙 샷콘 오케이 엥 야 나 왜 이렇게 이송 느리냐고 왜 330인데 이송 아니 왜 330이냐고 진작 좀 말해주지 나 이거 알았으면 안 들어갔다구 아 왜 이렇게 못하는데 아 왜 잘려 저걸 상대한테 지금 900원 줬어 지금 아 잠깐만 900원에 350골드 또 줬어 왜 왜 스피드 왜 스피드 슬로우 투 슬로우 1,200 슬로우야 1,200 슬로우로 1,250 1,250은 뭔 뜻인데 잠깐만 팀골즈 350 300 300 300이야 제때 한 번 눌러봐 아니 어쩌라고 나는 이송 얘기하고 있었어 어 나도 어? 도무사답이야 이씨 새끼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응 나 궁쿨이 40초 훈이 훈이 빠졌다 뭐야 이즈템 봐 야 이 이즈템 일렉파스 이거 일렉 지금 무빙으로 다 피하고 야 나 악해 뭐야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죽어 리신 무빙 낚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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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낚시야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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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타 이거 타 어어어어어 살려줘 야 왜 이렇게 약한데 이거 최싹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변신하니까 너무 쓰레기잖아 원래 이런 캐릭이었어 너무 찰짐되어 이거가 오케이 바론가자 바론 없죠 바론 못하자 바론 못하자 오 오 오 오 오 오 글윽 무빙 posso 올 응 우 미 달 왜 그래 나한테 내가 뭐 잘못했나? 템 모감 삼쿠어 나 약간 이속이 부족한 느낌인데 아 방간 템 갈까? 좋아 바론 얹어먹었어 맞다 밤 끝 가면 되겠다 밤 끝 템이나 빨리 가 조금 망해주네 빨리 가겠습니다 재앙의 환상 재앙의 환상 안돼 오우 쉣 홀리 쉣 내꺼 그렇지 아 들어왔다 뭐야 씨앗이 왜 저기까지 생겨? 아 아 쉣 왕자 이미 늦었습니다 빨리 좀 말해주세요 야 갈까? 갈까? 춘 뚜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 뭐야 이 사기캐 아아 왜 이렇게 아무거 같냐 이거 친구 없으니까 스칼 없으니까 아니 이거 이석 안 빨라져? 아니 어떡해 이거 스칼 내려와 아 포탑 때리면 되는구나 야 이거 재밌는데 클레드? 어 재밌는데 이거 클레드 너무 공격모션 너무 차이진데? 어 뭐야 스테락 깡깡 오네 스테락 가야돼 얘 스테락 가는거 맞냐? 아닌거 같은데 몰락 야 몰락 어때 몰락 갑시다 그냥 야 나랑 같이 달리기 하자 일루와 가자 한강으로 야 일루와 일루와 후니 일루와 보수로 갈까? 가자 보수로 보수로 일단 이거 터쳐 보수로 보수로 가자 야 잠깐만 중간에 막힐거 같애 그냥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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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쏘지는데 뜬 뜬 뜬 뜬 뜬 뜬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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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서스 칠거야 야 야 이거 평타 캐슬 개어려워 똘리켜지니까 아 개빡셈 잠깐만 얘만 잡자 쾌삭 쾌삭 어 잠깐만 치지마봐 연습 좀 하자 오케이 다음부터 완벽하게 쓸 수 있어 개잘했어 개잘했어 후시장 후시장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이게 게임이지 와 딜량 봐 아니 크랜드 뭐하는데 딜량 대기용 워 bull